한국국토정보공사 미안합니다 여기서 사과 캔니 도착하시나요? 사과대 2행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친해월 시작하는 대전의 옷장 자 갑니다 사! 사과 먹고 싶다 가? 아, 뭐 가? 10분 정도 기다리니 력강 사장님께서 비겁을 와주셨다 사장님의 재미있는 설명을 5분 정도 듣다 보니 럭관에 도착했다 모더남과 전단적인 느낌이 나는 러빈 이런데 가져와서 누가 자판계에서 살까? 그게 나야 바둑 바둑 비둠 춘남 소산시 마을의 간처럼 편안한 느낌의 다다미방 갑자기 말이 없어진 자기는 우리의 소중한 지옥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는 것 같다 왜요? 자기 에어컨이 시원해서 야마가 돈다 이 파이 야마가 돈다 자기, 헤어스타일 어떻게 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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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한테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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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와 테이블이 있는 테라스를 지나며 일본의 전통적인 반식의 역조와 대전 동물원 펜더 마을이 떠오르는 해나무숲 그리고 샤워시설이 있다 이따가 이따가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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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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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청 아줌마 샤워시설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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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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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어떻게? 어떻게? 리산의 호레인은 자주 나오는데 오늘은 맛있는 거 먹겠네. 나는 몸에 몸에 많이 배운 것이라서 진짜 기분이 너무 섹시해. 모기찡! 모기찡! 원천은 하루 가기 전 과자를 먹으며, 시간을 보냈다. 어디가 엘로이? 엘로이? 비즈니스 콘텐츠니까? 효율을 체크해 봐 응 내 생각에는 듣고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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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추럴 브이로그라고 브이로그라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부드러운 슬퍼를 신고 드디어 원천을 하러 갔다 가족목욕탕? 내나무로 늘어사인 돌로를 지나 드디어 만난 작은 원천 원천을 하기위해 우린 다리를 했다 노 딱반지 우리가 같이 원천을 하는거 처음이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 자기 엉덩이에서 계속 거품이 나오던데 왜그럴까? 자기 말대로 남자들은 원래 그룹 올까? 정말 신기하다 아 미책이 못지가 않다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왜? 온천시타까라? 졸려 자고싶어? 술 안먹고? 남의 집 아니 아니라고요 술 먹는거죠 기대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와 진짜 재밌다 고찌키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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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천역으로 매끄매끄나몽과 유카타 사이로 설설 들어오는 바람들에 우리의 눈꺼풀은 고도비만이 내고 말았다 도와주세요 얀치승 관자님 맘이 기뻤다 아아 드디어 저녁식사시간이 왔다 이거 리토앤 려간은 가이스키가 맛있다는 글이 많아서 엄청 기대됩니다 아 맛있겠다 입맛을 다시게 하는 밑반찬이 미리 세팅되어 있었다 가이스키에 꼭 모든 회가 나왔다 저희가 전부 메뉴 저희는 다 먹으려고 해요? 전부 전부 저희가 지금 아참을 설명하고 아직은 아참이 아참이 아아 척쇼원 개운한 몸에 다양하게 펼쳐진 음식을 먹으며 시원한 맥주 한장이랑 역시 삶은 계란 대전의 밍크고래 견식근은 역시 회를 먼저 먹었다 MSS다 뭐요? 맛있어 기분 좋으니까 가준데이 따로 준비된 개인 하루에 나카이삼께서 부추주시는 분에 구워먹는 사과귤 약이니쿠요리 다가귤 일본 3대속 기준 하나인 사과규에 야채 초초카미도에지니 네 배속은 대강료 양떼 먹자니 대었다 맛있다 맛있어 리토앤 료칸의 대표 메뉴 가지요리 메이 나스 전부 다 먹었어요 스킨모? 응 스킨모? 비주얼만 봤을 땐 안 먹고 싶지만 가지를 특제 소스로 조리해서 달달하면서도 근접한 식감이 아주 사람 함정합니다이 오늘의 메인 메뉴 샤브샤브가 나왔다 오늘의 메인 메뉴 여기가 엄청 맛있겠다 고기 좀 기다려주세요 좀 기다려주세요 1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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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기 4마리 염 요리 중 가장 기억나는 샤브샤브 부드럽고 놔둔 듯한 식감 기쁜 마세요 끝 끝! 식사의 마무리로 달콤한 크림브리레가 나왔다 언제나 둘이 함께 먹던 식사가 오늘따라 특별한 기분이다 감사한 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어서 그가 아니라 그냥 맛있었기 때문이지! 저녁을 먹고 바에 들어오니 이불과 베개가 별 조져있었다 역시 력항! 김교식처럼 완벽하다 대본 누가 쓰는지 알겠죠? 일상에서 만나는 아침가는 달리 기분 좋은 아침이 왔다 자연 속에 맑은 공기 그리고 노숙 아니 멋진 우리 자기 응 자기 뭐죠? 근데 이거 너무 기분이 나 어? 얼굴이 너무 좋아요 왜? 지금 사용해봐 카운이 있는거? 응 좋은 의미 좋은 의미 아침 밥을 먹으러 왔다 저녁과 비슷한 느낌이지만 메인 거기를 얻는 가벼워 보이는 식사 카운 한도 빼기 해야겠다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계란 말이야 네 자기는 계란 말이야 아, 저의 카레 좋은 의미 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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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더. 아, 내 일본에서 진짜 이사십니다. 안 보인다 말이야. 지금 야단 말이야. 코리보단 말이야. 진짜. 생일날까지, 결국 쿠킹업에 유튜브를 많이 받았잖아. 저희도 구독자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일상과 함께 함께해 주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왜 안시나요? 좀 더 먹어야지. 그걸 사랑하는 의미야. 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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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서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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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왜 서로서로. 어떤 사람이에요? 저 여자친구. 저 여자친구는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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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떻게 하나씩 쓰는 거야. 내가. 정말. 정말. 너무. 내가. 나는. 왜. 나는. 네네! 나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정말...